제가 요즘에 슈카님 영상 있잖아요. 슈카님 영상을 보고 돈을 얻어서 재테크 생각을 조금씩 해야겠다 하고 관련 영상을 한두 개 봤더니 알고리즘이 잠식돼 버렸음. 아니 이제 좀 너무 과해. 알고리즘이 똑똑하긴 한데 좀 너무 나대는 게 있어. 너무 막 나대. 그냥 적당하게 이건 어때요 하고 쓱 내미는 정도만 해도 되는데 야 이런 거 너 좋아하지 하고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왕창 던져버리니까 아니 너무 나대. 그냥 적당기만 해주면 되는데 뭔 느낌인지 알죠? 에이가가 미드인가? 카사리데나기에 근데 뭐 더 재밌는 거 없나? 난 가볼까? 절바리의 기억이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. 피해 맛보다. 깬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왜 이렇게 눈이 좀 침침하냐 오늘? 인공눈물을 써도 좀 계속 침침하네? 선글라스요? 선글라스가 컴퓨터 같은 거 할 때 끼면 되게 눈 건강이 안 좋대. 나도 원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. 알아봤는데 오히려 눈 건강이 안 좋대. 이게 그 어두운 방에서 핸드폰 하는 그거 있죠. 그거 되게 안 좋다고 하잖아. 선글라스 끼는 게 딱 그 느낌이야. 그러니까 화면이 어둡게 보이면 눈이 계속 확장된 상태로 있어가지고 눈이 안 좋아진대. 나 왜 스킨이 없냐 근데? 아니 저 왜 스킨 안 꼈죠? 이거 리셋됐나? 뭐 버그났었나 클레이언트? 이거 뭐임? 나 기본 스킨인데? 내 우지카 어디감? 오랜만에 카사딘 그... 좋네. 사실 카사딘은 스킨 낀 게 근본인데 우지카가 나올 때 너무 잘 나와서 아 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경험치에 굽당했음. 이거 좀 못 먹게 해야겠다 그러면. 근데 우리 정글 들어오는 걸 내가 어떻게 봐주냐? 캔드레더야? 그걸 내가 어떻게 봐줘? 라인 밀고 갑시다. 갈 거면. 이거 다 박은 다음에 가야 돼서. 결국 죽었네? 15. 또 시작됐구만 또. 또 시작이요. 아침 드라마를 볼 필요가 없는데 진짜? 왜 보냐? 그냥 롤 한 판 하면 아침 드라마 뚝딱인데? 얘는 뭐 변함이 없어. 진짜 해로운 게임이다. 미드랑 정글 초반 약체면 재앙이라고요? 난 쩌런 채팅이 너무 화나. 화이팅. 난 사실 캔드레드가 화나는 게 아니라 쩌런 채팅이 더 화나. 다 봐놓고 어떻게 쩌런 채팅을 치지? 아니 파이크 솔킬은 또 뭐야? 내가 이래서 원래 설명을 하면 그게 남탓이 되거든요?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남탓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안 하면 몰라 사람들이. 사람들이 괜히 남탓하는 게 아니라니까? 저 남탓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설명을 하면 남탓이 될 수밖에 없어. 아니 여기서 아래 캠프 3개 먹고? 그래 설명을 해줄게요. 모를 수 있으니까 아직도. 아래 캠프 먹고 여기 갱을 대체 왜 오는 거야? 잡지도 못하는 거. 질질 끌리다가 시간 다 끌려서 볼베에 카정 들어왔잖아. 그냥 풀캠 했으면 어? 사고도 안 나는데. 아니 갈 거면 바텀을 뛰던가. 카사딘 있는 라인 와서 뭐 하려고 대체. 스펠 빼는 거 의미도 없는데. 혼자 망한 다음에 멘탈 나가서 지지 이러고 있는데 쩌런 채팅이 보이면 내가 화가 나겠어? 안 나겠어? 화가 날 수밖에 없겠지요? 그렇겠지요? 영차 빠지자. 볼빌리 베어가 오니까 동넵인데 근데? 볼베? 중골 안 왔네 볼베가? 보다 말았구나. 밀 수 있나? 시간이라도 좀 끌죠 이거는? 차용 되나 이거? 비환을 하자 그냥. 아 너무 아깝다. 카비. 한 틱이었는데 그죠? 어 제압 골드? 스몰더한테? 의미 좀 있는데? 어 살살으면 살자. 그거는. 음 다 죽었네? 음 그래 그래. 라칸이 화를 참지 못하네. 너 정지 먹겠다 야. 화를 내면 너만 손해라고? 가면 뭐가 되나? 던졌다. 굿. 오케이. 여기까지 하자. 제압 포도 맛있는데? 한 피하고. 제폰 먹어두고. 무리 왔는데 이거는? 가고 있긴 해. 아 제발 킨드레드야. 와이. 그럴 수 있지. 개가 고팠실 수도 있지. 밀만한가? A가 텔포 없나? 아 모르다. 밀어보자. 이거 먹어야 돼. 그냥 밀어. 죽더라도 밀어. 오페 여기까지. 음 이득이야. 이거 드라마 왜 보냐. 뭘 하면 되지. 이게 드라마야. 그러면 바로 나간다. 얘들아. 바로 나갔네. 바론까지 줘 그러면. 미뤄야겠는데? 음 제압 포도 야미. 편안해 잡았네 그래도. 그쵸? 아기까지 사오자고? 가고 있긴 해. 아. 고려. 자 돌아서 가는 중. 스킬 한번 피하고. 피하고. 보피했고. 아. 나 왜이렇게 집중을 못하냐 보내자 보내자 그거 안되겠다 공어 아니면 무덤꽃 무덤꽃 가는게 낫겠죠 야 라칸이 인정했도르 라칸이 인정한 병상도르 인정받았습니다 와봐야 자크인데 점프 빠졌으니까 공 뒤로 돌아가지고 뒤로가면 세리가 있지 않을까 난 갈게 얘들아 나 체력이 없다 공어 갈까 그냥 공어 갈까 그냥 16 되나 이거 잡을만한데 그래도 정말 아껴볼게요 골뱅 좋습니다 좋습니다 절대 안되지 이거는 템 좀 사올까요 락템 데켓 가면 되겠다 그죠 어느새 조용해진 라칸 패턴이 똑같애 그냥 AI인거 같아 이제는 게임 이기기 시작하면 슬슬 조용해짐 이거는 미리 자리를 좀 잡아서 베리가 여기 오는것 좀 끊어보죠 한번 가봐 좋은데 스몰더도 만개했는데 아이고야 어 살았다 또 화났어 라칸 또 화남 까비 자크도 나 못막는데 지금 그죠 1대1도 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요거까지 밀진 않겠지 근데 굿 안중 야 이거 다 잡았다 GG 좋습니다 수고요 캐리 음 그래그래 야 한평 레전드 흐흐흐흐흐흐 야 진짜 그럴 수 있지 명예의 실수로 못 드림 죄송 음 그렇구나 넌 그러면 미드 베인형이다 그래그래 너는 벌 좀 받자 카사딘 절대 안해줘마 아 뭔가 조합이 별로네 미드도 안 나왔고 그죠 뜻하나 할까 야 이거 맞아?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난 이거 아니라고 봄 아 여기서 그냥 귀환할걸 그죠? 아 여기서 그냥 귀환할걸 그죠? 또 시작이야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얘들아 아 아 아 아 용차 1박 1 딱 아 노플 야 이걸 안아줘? 그거 올만했잖아 노플이요 사인 다 밀었어 니달리아 와서 그것만 하면 돼 아 가보려 에라 모르겠다 좀 손해 같긴 해 음 이건 좀 손해 같네 어어? 이건 아니죠 케이님 음 그래그래 이거 먹을게 니달리아 야 이건 먹는게 맞지? 싸운거 다 죽었잖아 음 그래그래 먹는게 맞아 아쉽다 그렇으면 킬인데 레비 아쉬워 나였으면 그렇다 제가 옛날에 블리츠크랭크 장인 출신이거든요 아 아까비 이게 안다 좋았는데 그죠? 또라카가 그냥 여행을 시작했네 이제 그죠? 1교환 좋고 음 맛있고 에라이? 흐흐흐 아니 어 불치야 서포식 피하기엔 좀 그렇지 벅스 노플 야 너 재능 없다 불치야 아니 너 불치하지마 흐흐흐흐흐 근데 불치하지 말라기엔 어 하지마 그냥 너 재능 없다 자 스킬 다 맞고 스킬 다 못 맞히는 이건 뭐냐 레전드 블리츠인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들때는 있는 힘껏 공격하지만 정작 본인이 저렇게 못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계속 한마디 치지 않는 돌평 어 뭐야 이거 여기 와 아 아 가버려오 병치 에라이 오 뭐야 자크 미쳤고 야 이게 다 안죽어? 허허허 어 제가? 럭스 킬 몇개 먹는거야 이거? 럭스는 안가거든요? 아 살짝 애매한데 근데 어 어우야 다행이다 반중이긴함 오케이 슛 굿 자 그리고 이 타이밍에 자연스럽게 2차까지 밀어 자 자 드가즈아 따 따 따 탑을 밀면서 그 용쪽 텔포 보면 되겠는데 그쵸? 텔포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용쪽 봐야되니까 여기 사이클 한번 돌려주는거야 정글 어차피 용쪽 까야되잖아 무시할게 럭스도 아마 막으로 올텐데 그쵸? 아 여기 시야가 없다 아 아 음 그래그래 게임이 너무 원사이드 하다고요? 이게 요즘 롤 기본 게임인데 뭔 소리야 요즘 원사이드가 아닌 게임은 없어요 수모판에 한판 나와 아니 같은 티어인데 어떻게 그런가요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 라이언스에서 이길 팀 질 팀 미리 정해두고 큐 잡아주나봐 그냥 그런갑다고 해야지 아우치 가버려 어 맞나다 1박 2일 돈 안써 그냥 가볼까? 선 결개써도 뭐 템이 안나온건 아니라서 1박 2일은 뭐임 도대체 1박 2일이 1박 2일이지 뭔소리야 야 끌어봐 뭐래요? 저거요? 아니 뭔 드립이냐고 1박 2일이 1박 2일 드립이지 음 그래그래 어? 뭐야 점검잎님들? 아 굿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